챠파타 쇼케이스 어 섹시하고 자유분방하며 거침없는 매력으로 빵빵 터지는 웃음을 주던 그녀가 드디어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한없이 진지하고 물맛난 고개처럼 신나는 무대를 만드는 프로뮤지션 더 가까이 더 자세하게 줌인해서 보고싶은 매력부자 제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오늘 또 불러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 언니 볼 때마다 너무 잘해 넌 잘 너 씨 야 그니까 제시 이쪽 얼마나 예뻐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우리 제시는 뭐 모자로 마스크로 다 가려도 이 손톱 때문에 알아보겠네 손톱이 예사롭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빵댕이 아 빵댕이라 계속 언니는 올 때마다 한번 뒤로 돌아보래요 제시야 돌아봐 항상 이뻐하셔서 감사해요 아 너무 이쁘네요 아니 근데 제시 진짜 거짓말 안 묻히고 야 화면보다 500비 이쁘네 감사합니다 오오 감사합니다 야 우리 제시 지금 보러 많이 들어오세요 제시가 너무 캐주얼하게 그냥 평범하게 입었는데 이게 훨씬 더 이쁘네 그냥 하얀 티셔츠에 모자 쓰고 팬츠는 좀 짝 달라붙는데 바이코 쇼츠 입었는데 이야 진짜 우리 한번 일어나볼까요 아 네 아 그렇지 우리 또 제시인데 아 진짜 미구야이에요 네 자 뒤에 한번 돌아보시고 어머 산텐도 했나봐 안 했어요 운동화도 보여줘요 자 운동화 이렇게 올려서 다리 다리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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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뻐라 이야 우리 제시가 몇 살이죠 아 지금 이제 올해 서른다섯 살 이야 근데 티네이저 같다 완전히 모자 쓰고만 이러니까 예 우리 제시 머리도 많이 길렀네 붙였어요? 피스 붙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길어질 순 없죠 와 근데 오늘 제시로 너무 마음에 들고 제시 얼굴이 더 작아졌네 아 요새 제가 그 갑자기 활동을 확 제가 원래 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갑자기 음반을 내가지고 2주 안에 만들었어요 모든 거를 그래서 이번에가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살도 빠지고 그냥 체력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많이 못했어요 아예 못했죠 그래가지고 그 예쁜 힙이 조금 작아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거 이 바지가 그래요 이 바지가 아 옛날에 더 컸는데 아 이게 와 우리 제시 우리는 1년 만에 보지만 1년 동안 우리 제시가 너무 다양하게 활동했잖아요 예능 식스센스도 하고 있고 네네네 SBS 너튜브 모디빅 채널에서 제시의 쇼터뷰도 제시의 쇼터뷰도 아 이것도 계속 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오 그래그래 이거 인기 엄청 많죠 아 네 왜 그래 대답이 아니 많은 사랑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되게 좀 이 쇼가 제 프로그램이 조금 제시 쇼터뷰도 조금 더 we're raw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본이 있지만 대본대로 저는 안 가요 예예 그러니까 그게 제시죠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그러면 또 당황하겠네? 아니요 어울려 좋아요? 상대방들이 게스트분들이 더 그치 게스트는 좋아하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신선하고 너무 재밌게 놀다 갔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시는 쇼터뷰도 해서 그렇게 하니까 또 어떤 질문을 해도 또 뭐 제시는 싫어하지 않겠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서 제시가 싫어하면 그건 말이 안 돼 그치? 네 오늘 기대해요 우리 식스센스도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 아 네네네 그거 잘 맞추던가? 제가 초반에는 이제 시즌 3잖아요 초반에는 잘 못 맞췄는데 이제 제가 제작진들이 아 딱 하는 걸 아는구나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는 스멜로 가요 냄새 근데 제가 이제 코로나를 걸렸잖아요 그 스멜이 좀 없었었어요 어떻게 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세게 맡아보야돼요 그러니까 그 스멜로 안다는 건 딱 오래된 가게 뭐 잘나가는 곡의 그 냄새가 있어요 냄새가 약간 어 이거 꽤 됐고 사용을 했고 근데 약간 너무 센 냄새 나고 그냥 막 세트로 한다고 그런 역사의 냄새가 안 나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스멜이랑 가고 약간 아 그냥 감 감으로 가요 감으로 가요 어떻게 잘 나가는 가게는 그 기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식센스 프로그램이 너무 헷갈리는 게 잘나가는데도 잘나가지만 되게 다 다양한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요 구하연 씨가 제시와 수파 조합은 진리입니다 지난번 콜드블러드 무대가 없어서 정말 슬펐는데 그 아쉬움을 이렇게 달래주다니 제시 이번 활동도 파이팅이에요 이 콜드블러드가 작년에 제시 신곡으로 안무를 만드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미션곡이었잖아요 네 미션곡이었는데 하루 안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엠넷 쪽에서 이제 곡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하루 안에 만들지 그래서 제가 원래 있던 비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곡을 하면 이 언니들이 이런 춤에 이 비트가 808이 들어간 비트가 이제 춤추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너무 고맙게 여러분들이 모아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왜 막 앨범인에서 막 신경 많이 쓰고 막 오랫동안 준비하는 것도 되게 뭐 큰 게 나오지만 또 이렇게 하루 만에 막 2주 만에 막 이렇게 했을 때 딱 되는 게 있는 것 같아 어 근데 저는 근데 시간을 좀 더 원해요 어 이제 옛날에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내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줌도 너무 빨리 왜 그랬대요? 왜? 어 조금 갑자기 겹쳤어요 겹쳤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근데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다행으로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그리고 활동은 끝났어요 이미 아 딱 1주만 활동하고 줌을 왜요? 음 그냥요? 아 요즘 그게 좀 그건가 또? 아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체력 쪽도 그렇고 아 이제 싸이오팩 앨범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좀 뭔가 그냥 저도 그냥 1주일만 딱 멋있게 하고 근데 1주일만 딱 멋있게 했는데 엄청나네요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는 제시의 신곡 줌 음 이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 정말 뮤직비디오가 12시간 만에 200만 뷰를 찍었어 네 근데 현재는 700만 뷰까지 가고 있어요 네네네 지금 아 참 신기해요 저 되게 저는 아이돌도 아니고 뭔가 그냥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무 고마워요 그냥 일단 제가 해외 팬들도 되게 많고 글로벌 팬들도 많고 한국 우리 팬들도 제비들도 너무 아 신기해요 저도 아 제시의 그 팬클럽 이름은 제비예요? 네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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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줌 음 너무 궁금한 제시의 신곡 줌을 바로 들어볼게요 자 오늘 특별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우리 제시에는 또 뮤비 봐야죠 뮤비 봐야죠 뮤비 봐야죠 뮤직비디오 함께 보실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아 여기서 보나요? 네 지금 볼 수 있어요 자 줌 큐 아 멋지네요 저는 이 감독님이 좀 많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냥 되게 촉박한 시간에 너무 제안이 싸이 오빠는 이렇게 원하다 나는 이렇게 원하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잘 나왔네요 네 아 이거 제시니까 이거 하루만에 이렇게 할 수 있죠 아 되게 힘들었어요 제시의 줌 듣고 오셨는데 네 네 네 오늘 특별히 뮤비랑 같이 보니까 이 느낌이 더 막 더블리 된 것 같아요 네 와 좋네요 우리 제시는 이런 TV나 화면이나 뮤비에서 보면 되게 좀 강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되게 청순해 아 메이크업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두 가지 알고 있어요 메이크업을 저는 일단 무대는 저는 확실하게 메이크업을 꾸미는 걸 좋아요 왜냐하면 언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물론 조금 외모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한국은 약간 하얗고 이렇게 청순하고 근데 저는 좀 다르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청순하고 귀여운 모습은 그냥 제시고 제시가 딱 가수로 무대에 올라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원하는군요 성공하셨습니다 완전 다르네요 6803님이 우리 제시가 해볼까요? 아 네 6804 오 이거 입기 되게 어려울 텐데 이번 신곡 준은 특이한 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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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사표처럼 쏟아지는 제시 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히히 히히 뭔가 작정하고 랩이란 이런 것이다 딱 보여주는 느낌 플로우를 타면서 비트를 맞춰다 두다 총 쏘듯 랩하는 제시 너무 멋져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또 이 제시의 랩이 되게 되게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되는 게 이 노래를 너무 가사 쪽으로 생각 안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빨리 썼는데 정말 이 2절 있잖아요 특히 가사가 빨리 갔을 때 진짜 뻥 안 치고요 거의 한 2시간 안에 다 했어요 그냥 거의 프리스타일 한 천재네 천재인 게 아니고요 너무 생각을 많으면 가사를 어 라인이 펀치나 엄청 많아야 되는데 근데 아니야 재미로 가자 재밌게 가자 그래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플로우는 물론 그냥 제가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청소도 랩한데 이 부분 특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It's funny, you're talking money but always playing a dummy use a mommy begging your mommy for money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진짜 생각도 없이 그냥 이게 올라갔다가 It's funny, you're always talking money but always playing a dummy use a mommy begging your mommy for money 이게 약간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네 이게 가사가 살짝 입에 붙어야 돼요 한 번만 다시 해봐 이게 진짜 올라갔다가 내려오네 그러니까 It's funny, you're always talking money but always playing a dummy use a mommy begging your mommy for money 네 Mädchen 그래 We're looking good 이런 게 바로 가니까 이게 라이브 할 때 쉽지가 않더라고요 멋지다 진짜 제시만 할 수 있네요 주휘빈 씨가 뮤비 보니까 너무 멋지세요 형광색 주황색 조끼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형광색 이런 색이 잘 어울려 그게 옷도 제가 사실 너무 갑작스럽게 옷을 빨리 구해야 되잖아요 류비는 평생이다 보니까 대충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스타일리스트 친구한테 우리 이거 다 그냥 빨리 사오라고 나는 약간 이 큰 피트도 입고 싶고 여성스러운 피트 느낌도 원하고 섹시한 느낌도 원하고 엘리겐트한 느낌도 원한다 근데 뭔가 그 I see you 할 때는 삽이 나올 때는 뭔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 노래가 90쪽 90s 느낌이에요 그 빛 바운스가 좀 옛날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뭔가 좀 저지 저지들 이제 우리 친구들 우리 라치크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어 그러면 라치카 옷들에 댄서 언니들한테 옷을 저지를 만들고 이름을 써주고 생년일을 제가 박았어요 몇 시간 안에 새벽 전에 뮤비 찍기 전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옷도 예쁘게 많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럴 때 지혜 씨의 의견이 굉장히 그렇죠 저는 패션이랑 메이크업와 머리와 노래와 모든 게 이런 게 되게 거의 제가 100%를 그렇게 하는군요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는 우리 팬들이 알다시피 제가 이제 18년 데뷔 했어요 요새 그래가지고 어 이제는 제가 이제는 제 자신을 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뭐가 안 좋아하는 걸 알고 근데 이번 노래 조금 뭔가 외모 쪽으로는 좀 도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귀엽는 사람들이 많이 귀엽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귀여운 거는 근데 귀엽대요 약간 정말 대단한 게 어떤 구간에서는 좀 옷이 좀 큰 옷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여기에서는 좀 타이트했으니까 이런 게 머릿속에 다 있구나 그렇죠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 제 씨는 어떤 걸 보면서 그런 영감을 좀 떠오르고 그런 아이디어 계속 이렇게 좀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근데 이번에는 뭔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했냐면요 오케이 제일 지금 신상 옷 그래서 아마 그 오렌지 조끼가 그 비자 브랜드인데 지금 한 명도 안 입었대요 근데 이거는 협찬이 안 돼가지고 그냥 다 샀어 바로 사버린 거예요 근데 안 입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무조건 근데 입기는 옷을 춤출 때랑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근데 보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해가지고 일단은 그 의상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90년도 느낌이 들은다고 약간 옛날에 그래서 뭔가 안 보낼 수가 없어서 자전거에서 내려왔어요 제시 언니는 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음악도 운동과 딱 잘 어울리는 엄청 신나는 비트예요 오늘도 제시 음악 덕분에 즐겁게 오운완 오운완 오운완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오늘 오늘 운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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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완성 완료 완료 오운완 이런 짧은 말도 저 몰라요 운전도 좋겠다 운전 딱 끝나면 오운완 이 노래가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저는 저는 알아요 음악을 만들었을 때는 저는 진지한 노래도 만들지만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있잖아요 음악을 들면서 무조건 춤추게 만들게 하는 노래 저는 항상 그런 의지로 음악을 만들어요 요새 꽂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운동할 때 드라이브할 때 샤워할 때 자신감 있게 노래 들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요새 특히 사람들 많이 우울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래요 제시는 언제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왜 노래를 안 내냐 발라드 일단은 저는 일단은 춤추게 하고 춤추게 하고 저는 앨범을 나올 때 그때 꼭 시간이 날 때 알겠습니다 제시 노래 들으면서 가만히 있기는 엄청 힘들죠 아 그렇죠 그게 되게 예전에 그런 미션이 있었어 무슨 프로그램에서 막 신나는 노래가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까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더라고 나중에 결국 터지잖아요 맞아요 제시 노래가 무조건 춤추게 할 수 있다 네 제시님 보려고 점심도 거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포즈 3종 세트 해주세요 하셨는데 5328님 4부에서 한번 기대해보세요 잠시 후 4부에서도 제시와 함께 할 거예요 제시에게 궁금한 질문 혹시 제시 어디서 봤는데 그때의 모습 이런 목격장에 있으면 올려주시고 우리 솔직한 제시에게 궁금한 질문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보실 수 있어요 과정 문화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당적인 세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 최화정의 파워타임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신곡 줌으로 돌아온 제시와 최파타 쇼케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뭐 그야말로 줌의 주인공이니까 계속 줌 한번 해볼까요 네 줌 왜 하지 마요 왜요 할 거예요 예 줌 땡겨 땡겨 그러니까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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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박 기똥 차지 자 기똥 차지 하고 딱 보여줘요 오 예 자 5328님이 아까 이제 우리 3부 끝에서 네 제시님 보려고 점심도 걸고 기다리고 있대 아 진짜요 손 한번 흔들고 안녕하세요 자 포즈 3종 세트 보여달래요 귀여운 포즈 자 큐 귀여운 포즈 아 잠깐 귀여운 게 뭐예요 너무 귀여워 지금 아니 귀여운 포즈 자 섹시한 포즈 오 발랄한 포즈 발랄한 포즈 이잉 뭐야 나 이런 거 못해요 시키만 못해요 어머 네 최애 아티스트 제시래요 와 5328님 네 잘 보셨어요 자 5692님이 제시 제시 이번 뮤직비디오는 모두가 볼 수 있게 12세 관람가로 제작을 했다면서요 나이 제한이 나이 제한이 있어서 찍는데 좀 아쉬운 건 없었어요 찍으면서 아쉬운 거 왜냐하면 12세가 보여야 되니까 좀 이렇게 수위가 좀 그래도 좀 낮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따 식구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좀 식구처럼 찍은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다 뺐어요 이번엔 거는 좀 다들 많이 볼 수 있게 많이 볼 수 있게 그리고 제일 아쉬운 점은 그냥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없어서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안무 연습을 사실 이틀도 안 되고 안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너무 진짜 힘들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 연습 못하는 만큼 그 노래도 빨리 나온 만큼 뮤비는 되게 어느 정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훌륭한데 아니 제가 그리고 리액션을 되게 많이 봐요 사람들이 뮤비를 보면서 리액션을 봤는데 나는 자기 전에 그걸 꼭 봐요 너무 재밌어 이 반응들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시의 이 줌을 보면서 리액션하는 영상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가 제일 적적이에요? 나 일단은 아까 멕시코에서도 엄청 좋아하고 그러니까 되게 한국 분들도 되게 많고 저는 해외 쪽에서 되게 많다는데 너무 러하게 많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솔직하게 많으니까 나는 너무 그런 반응을 보면서 아 뭘 잘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정말 노래가 별로면 별로라고 말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는 게 난 너무너무 재밌고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니 아까 저도 그냥 리액션이 절로 나오더라고 근데 이게 여러분 꼭 봐야 되는 게 이게 외국 사람은 지금 볼 줄 모르겠는데 섭타이틀 봐야 돼요 섭타이틀이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the subtitles 영어로 돼 있잖아요 영어도 제가 따로 써요 섭타이틀을 네 그러니까 섭타이틀이 뭐예요? 섭타이틀 외국말로 영어로 근데 노래가 한국만이니까 뭐 기똥차지도 한국 영어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이뻐잖아요 그래서 나의 만한 가사를 썼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subliminal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저 메시지 우리가 뭐다 그러니까 노래를 들었을 때는 I see you looking at my P I see 이건데 가사를 밑으로 보시면요 아 우리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영어를 알아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약간 예를 들어 stretch it stretch it stretch it out you know like what you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딱 보면 아 뭐뭐하는지 알겠다 그래서 그런 게 쉽고 그런 게 쉽고 영어가 근데 그거는 뮤비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뭐 아쉬운 건 없대요 많이 또 아니 아쉬운 건 있죠 하지만 그래도 또 12살 아이들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은 사람들이 일단 노래를 되게 꽂힌다고 말을 하시니까 너무 고맙고 그렇지 우리 막 조카나 뭐 우리 친구들 애기들 우리 다 챌린지를 하려고 하니까 아 그래 이거 챌린지 좋겠다 했는데 본 거 같은데 누구랑 네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챌린지를 많이 안 했어요 너무 좀 바빠가지고 근데 많이 하더라고요 오히려 전 노래보다 더 많이 하고 전 전 노래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맞아요 나 누구랑 한 거 봤는데 아마 제적오빠 식센스랑 한 거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자였던 것 같은데 여자 누구랑 했어요 여자? 여자 없었나? 라치카밖에 없을 거예요 라치카인가 보다 5940님이 아 이거 재밌겠다 어제 싸이 사장님이랑 제시가 호스트로 진행하는 토크쇼 쇼터뷰 촬영했잖아요 사장님을 인터뷰하는 거 어땠어요? 제시가 독한 질문을 많이 해서 사장님이 당황하진 않았어요? 당황했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시 쇼터뷰를 싸이 오빠랑 저를 한 거를 꼭 기대해 주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의 프로그램이고 사장님이지만 저희 프로그램에는 게스트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좀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빠도 웃으면서 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다고 근데 오빠도 너무 재밌게 갔어요 와 제시야 너 너무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웃기냐고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꼭 싸이 오빠랑 쇼터뷰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이거는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셔야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아직 안 나왔어요 자 7905님이 아 제시 목격 담았다 아 이거 궁금해 몇 년 전에 패션쇼 자리에서 제시의 실물을 보고 생각보다 여리여리한 소녀같아 놀랐어요 그래 딱 이 표현이야 그냥 좀 말은 그냥 이런 티네이저 소녀 같아요 직접 보면 이렇게 느낌이 아니 언니가 저 이쁜 소녀인 것 같아 아니야 이분도 그러잖아 그 느낌이 그냥 여리여리한 소녀같아 놀랐어요 근데 패션쇼에서 제시가 무대에 오르자마자 얌전한 척하던 관객들 모두 후끈 신바람 났던 기억이 나네요 아 진짜요? 나 포함 이번 신곡 줌에서 나이스 카메라 액션 베이베 이 파트에서 목소리 부들대며 지르는 랩 매력 오져요 하셨습니다 아 아 그게 거기가 라이스 카메라 액션 베이베 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목소리 부들대인데 아 감사합니다 뭐 부들대는 거 그 뜻이지 않아요? 네 막 부들부들 네 부들부들 아 패션쇼를 안 가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옛날에 봤나보다 그러니까 오 근데 사람들이 좀 너무 고마운 게 실제로 보면 너무 어? 맨날 이래요 어 실제로 보다 실제로가 훨씬 이쁘다고 어 근데 어떤 옛날에 어떤 여자마가 실제로 아니 나는 화면에서 되게 못생기게 봤는데 실제 왜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아니 이 못생기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되죠 저도 오히려 다 꾸민 건데 근데 제가 화면파를 좀 메이크업을 많이 하면 잘 못 받아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에요 다른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그 메이크업으로 또 실제로 보잖아요 사람들이 어? 너무 다른데 그래서 제가 좀 화면파를 못 받는 편인데 저는 괜찮습니다 아닌데 실제로 봐서 공연을 하는 거는 사람들이 직접 실제가 낫잖아요 사실은 그치 그치 저는 그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실물이 훨씬 훨씬 러블리 네 근데 우리가 화면에서는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지 예 얼굴은 뭐 아니야 되게 포토제닉한 면 있는데 네 하여튼 좋겠어요 지혜 씨는 아니 뭐 아니 언니도 너무 이쁘요 6204님이 또 있다 뭐요 4년 전쯤 한 페스티벌에서 제시언니 공연을 본 적 있어요 정말 멋있었는데 마스크 벗고 모두 따라 부르는 그때가 정말 그립네요 이제 공연 가서 즐기고 싶어요 그래요 제가 지금 누구나 당연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도 많이 못하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무대가 행사 엄청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인연을 딱 끊기니까 그러네 혼자서 우울증이 걸려요 나도 모르게 왜냐면 예를 들어 누눈나나 나은 순간에 행사를 해야 하고 친구들 보내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가 딱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콘서트도 생각했고 막 이랬는데 그게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제가 그래도 노래가 되게 많이 나왔고 이번에 이제는 코로나가 많이 풀리고 해가지고 너무 다행으로 이번 년에 콘서트 하면 뭐 난리 나겠네요 저는 일단은 해외 토어를 무조건 해야 돼요 한국도 한국이지만 해외 팬들도 어마무지 많죠 너무 저 감동받은 게 노래가 나오자마자 막 멕시코 여기서 1위하고 난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팬분들이 당연히 거기 있는 건 알았는데 내가 이 정도 사랑을 받나 근데 그러더라고 내 친구도 막 내 친구 한국 사람이 아닌데 어떤 그냥 운동장을 갔어요 LA에서 LA에서 운동장 갔는데 내 노래가 나오고 이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자랑스럽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은 미국 노래를 듣잖아요 한국 노래를 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뭐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이 6204님이 4년 전쯤 페스티벌에서 제시 언니 공연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제시가 이렇게 무대에서 막 공연하고 이러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막 보면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어 막 그 정열과 그 그 몸매와 그 노래와 랩과 정말 무대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저는 항상 그래요 무대를 쓸 때 저의 200%를 다 줘요 제가 아쉽 항상 아쉽지만 저는 무대가 조그매든 크든 정말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저는 어떻게든지 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최선보다는 저 자신 있게 해요 저는 그 무대는 내 무대예요 아무 무대 아니고 It's my stage My stage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는데 이제 2년 동안 못해서 제가 너무 약간 하면 좀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는 터질 거야 막 터질 거야 터져 막 미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터질 거야 갑자기 옷을 더 벗고 어 진짜 어 김민정씨가 아 그래요 우리 아까 이런 얘기 했는데 이번에 제시 SNS에 링거 사진이 올라서 깜짝 놀랐어요 만능 엔터테이너 제시지만 무리는 절대 금지인 거 알죠 밥도 꼭 잘 챙겨 먹고 건강식품도 필수입니다 하셨는데 이제 줌 활동이 끝났으니까 이제 조금은 좀 이제 쉴 수 있는 거 아닌가 어 시지는 못하고요 어 제가 지금 2년 동안 2년 반 동안 시지를 않았어요 어 계속 예능도 하고 광고하고 너무 축복이죠 너무 고맙죠 하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조금 쉴 수 있을 수 있는 게 그리고 제가 링거를 되게 많이 맞았던 게 진짜 최악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무대를 하면서 쓰러질 것 같고 너무 아프고 손 떨리고 전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링게를 막 그냥 그런 비타민 주사가 아니고 정말 링게를 맞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최선을 내내 그래도 뭐 잘 챙겨서 먹어야 되는데 저는 먹는 건 잘 먹는다 저는 먹는 건 양미진 씨가 아 이번 많이 하시다 제시 이번에 미국에서 엄마가 응원차 오셨잖아요 네 엄마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는 시간 보냈네요 보냈나요 컴백 때문에 바빠서 제대로 데이트도 못한 건 아니죠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네 지금 엄마 새벽에만 보고 아침에만 먹고 엄마가 엄마가 좀 마음을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엄마를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엄마는 정말 아 이채 씨가 그러니까 내가 말을 표현을 안 해요 울기 웃는 것만 보니까 엄마가 너무 당연히 우리 엄마니까 너무 안타깝다라는 근데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엄마도 우는 거예요 뒤에서 근데 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냥 이제 시간 같이 보내야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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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니까 아이고 그래요 하여튼 엄청 우리 제시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몸도 아프고 막 그런데 계속 스케줄은 있고 아이고 하여튼 몸조리 잘하시라고 많은 팬분들이 보내주셨고요 심지연 씨가 귀여운데 섹시하기까지 한 제시 솔직히 섹시하다는 말과 귀엽다는 말 중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더 좋나요 본인과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근데 식스센스 보니까 유재석 씨도 이상엽 씨도 제시 너무 귀여워하는데 요즘은 귀엽다는 말을 더 많이 듣지 않아요? 많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콘서트나 무대나 공연이나 이런 데서는 제시 되게 섹시하다 와우 막 하는데 이렇게 사소에서 얘기하면 진짜 귀엽고 장난도 잘 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섹시한 거? 더 좋은 거는 없는데 저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지만 하나 해야 해 왜요? 심지연 씨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뭘 또 한 번도 지가 다시 있네 저는 섹시요 섹시 귀여운 거는 좋은데 제 성격이 저는 애교 같은 거 안 부러요 이건 자연스러워야 돼요 사람이 뭔지 알죠 혼자서 막 저는 일부러 막 애교 보여주세요 절대 안 합니다 못해요 서른다섯 먹고 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섹시한 게 좋은 게 섹시한 사람들이 되게 한국에 많지만 뭔가 귀여운 친구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저는 약간 섹시한 게 듣기가 듣기가 조금 더 좀 달라요 귀엽다 그러니까 성격이 귀엽다는 건 사실일 수도 있어요 나 성격은 좋아요 제가 근데 이제 외모로 봤을 때 섹시하다 이게 여자로서 저는 듣기가 조금 더 그러네요 그러네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 이거 우리 섹시한 제시 자 8335님이 제시 노래를 들으면 마음만은 20대가 된 기분이에요 흥이 막 올라와서 노래는 나오는데 설거지하면서 엉덩이 흔들고 있었어요 참고로 저는 40대 주부예요 하셨는데 제시 노래 들면 이렇게 흔들어야죠 맞아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음악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똑같냐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 노래를 들으시면 빵댕이를 흔들게 만들거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제 클럽이 없잖아요 지금 클럽이 닫았는데 이제 클럽이 다시 올라오겠죠 클럽을 들었을 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사람이 춤추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치 저는 항상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모습이 많아요 노래를 노래도 만들 수 발라도 할 수도 있고 R&B 할 수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이번에는 뭔가 다들 기분이 다운하다 보니까 저도 다운하다 보니까 계속 밝은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들 엉덩이 흔들게 찰락찰락 먼저 자신감 있게 만들게 맞아요 제시 줌 광고 듣고요 자 1883님이 오늘 음악에 대한 얘기와 자신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좋았어요 예능에서 만나는 제시 좋지만 이렇게 라디오에서 말하는 제시도 너무 좋네요 하셨는데 저는 제시랑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무슨 그냥 강연을 듣는 것처럼 굉장히 자극받는 것도 많고 되게 열심히 하고 저는 항상 그냥 대충해서는 또 제시가 안 되는 거야 제가 짧게 말하면요 저는 이제는 2005년에 제가 혼자 우리 엄마 나라에 온 거잖아요 한국말 다 아예 모르고 근데 항상 느낀 거는 모든 사람은 다 열심히 해요 하지만 저는 그 열심히 하는 만큼 더 열심히 해요 이기려면요 성공하려면요 그 사람이 자고 있을 때 저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몸에 배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너무 프로페셔널 하다 보니까 제가 어쩔 때 진짜 너무 힘들면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든지 책임이 너무 크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제비예요 아이쿠 152님이 아 이거 뭐야 하정 언니가 제시한테 아우 이쁘다 돌아봐라 앞에서 어쩌냐 아니 아까 아니 우리 아까 이거 이제 끝나잖아 계속 아 제시가 목매버라고 진짜만 해가지고 너무 언니 볼 때마다 너무 고마워요 진짜 언니가 너무 이뻐해 주셔가지고 아니 진짜 이뻐요 이런 얘기하는데 말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두 분 의정 포에버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시 보면 달게 반할 거예요 자 제시 오늘 1년 만에 최파탄 나왔는데 너무 즐거웠고 다음 활동 때도 네 너무 아쉬워요 제일 먼저 달려오세요 제가 라디오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저 2시간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2시간 반이나 3시간 제발요 왜냐면 2시간 사자 네 2시간 맞아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니 항상 이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제시 포에버 자 지금 제시의 춤 여러분 한 번 더 들으면서 우리 제시하고는 인사 나눌게요 네 제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제시였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